나중 되면 또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준서야 얘야 둘이 정도 꺼주고 아 아까 1라이트 꺼지 요원아 빨리 한 번 더 1라이트 끄고 왔어야죠 1라이트 끄고 왔어야죠 빨리 끄는 중 준서야 불 좀 꺼줘 빨리 끄는 중 아 진짜 꺼달라고 아 1라이트 끄었어요 난 1라이트 끄었어요 굿나잇 잘자요 굿나잇 1라이트 끄고 왔어요 1라이트 끄고 왔어요 1라이트 끄고 왔어요 2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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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고 왔어요 4라이트 끄고 왔어요 4라이트 끄고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